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경재TV 뉴스데스크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업계가 삼양과 브랜드 리뉴얼을 통한 인지도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삼양식품그룹은 지주사인 삼양래추럴스의 삼양을 삼양라운드스케어로 변경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국내외에서 높아진 인지도와 수출 1위, 연내 매출 1조 원 달성 등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삼양식품그룹의 새 얼굴이자 정신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KGC 인삼공사는 국내와 해외에서 다르게 사용되던 정관장 브랜드를 영문 정관장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리뉴얼 단행을 통해 영문 정관장을 글로벌 건강식품 솔루션 브랜드로 재탄생시키고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정체성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의 알짜 신용체크카드들이 무더기로 단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8개 카드사, 신한,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신용카드 139개, 체크카드 20개의 신규가입을 중단했습니다. 할인 혜택으로 유명한 카드들도 잇따라 단종됐습니다. 신한카드는 교육비 할인 혜택으로 유명한 더 레이디 클래식을, 롯데카드는 온라인 쇼핑 할인카드 인터파크 벨리곰 카드를, KB국민카드는 인기 쇼핑카드인 탄탄대로 시리즈를 각각 단종시켰습니다. 카드사들이 알짜 혜택카드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올해 들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건설업계가 현장 무죄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한 안전관리우수협력사 포상제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안전관리우수협력사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무죄의 달성 우수협력업체들을 선정해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중흥그룹은 이달부터 모든 임직원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고치를 위해 세이브티 알리고, 안전알림 문자를 시행합니다. 알리고는 중흥그룹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의 재해 유형 분석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문자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외식업계가 찜통더위 속 환경개선을 위해 주방업무 일부를 자동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온열질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온열질한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총 192건으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온열질환 예방 안내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제버거 브랜드 더백은 지난 5월 애니아이의 햄버거 로봇, 알파그릴을 매장 두 곳에 들였고, 교촌 F&B는 일부 가맹점에서 치킨을 튀기는 조리형 협동 로봇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웰스토리는 본사 구내식당에 로봇이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조리 로봇 전문 코너 웰리봇을 오픈했습니다. GC 녹십자가 브라질 현지 파트너사 블라우와 아이비 글로블린 SN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GC 녹십자는 9,048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물량을 브라질에 공급하고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 29일까지 총 5년입니다. 한편 GC 녹십자는 지난 2015년부터 브라질 정부의 의약품 입찰과 민간 시장의 혈액 제재를 공급해왔으며, 이외에도 현재 알부민 등을 포함한 혈액 제재 12개 품목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트남 등 전세계 32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 관장이 GS25와 손잡고 3천억 원 규모의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KGC 인삼공사와 GS리테일은 홍삼 숙취해소제 확계삼을 GS25 편의점에 단독 판매하고 숙취해소제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확계삼은 6년근 홍삼농축액,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등을 정관장만의 기술로 배합해 음주 전후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KGC 인삼공사와 GS리테일은 확계삼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1 플러스 1 행사를 진행해 알뜰한 쇼핑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지경제TV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이지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지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